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내 웃어서 뭐야 손에 뭐야 이게 뭐하는거야 아 이거 아니야 눈썹 그려줬어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잘 어울리지 자기야 맥이 같아 뭐가 맥이 같아 나 맥이 매운탕이 먹고 싶어졌어 뭐? 갔다와 갑자기? 맥이 매운탕 잡을 수 있잖아 맥이 같이 생겼어 갔다와 인사도 못했는데 시행자들한테 내가 해줄게 레고레고디 가 빨리 맥이 매운탕 오늘 저녁에 먹게 갖고와 출발 함께 가시죠 야생 까마귀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밤에 족돼지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분들 어우 이분들하고 야 안보여 보거나 빛이 나지 빛난다 야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아니 넷이서 족돼 여신과 함께 넷이서 야간 족돼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아 이렇게 뿌옇다 여기 되게 투명했는데 이제 굉장히 뿌옇습니다 자 찾아보자 오랜만이구만 가벼기는 불을 쳐보면 투둑투둑 간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야돼 빨리 잡아야 돼 그거 어깨에 매고 있으면 안돼 아 그래요? 이거 바로 준비해야 돼 바로 펴서 잡을 준비해야 돼 얘네들 엄청 빠르기 때문에 발견하면 바로 펴가지고 착! 어 여기 요거 요거 뭐야? 요거 솔종기같이 생겼는데? 요거 뭐지? 미유기인가? 요거 봐봐 아 빠가사리 아 빠가사리구나 패스 큰 물고기가 있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건 또 이리와봐 저기 뭐 있어요? 좀 큰게 있는데 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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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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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한번 봐볼게요 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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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 모모 모모 아 모모 모모? 아 모레모지 진짜 크다 족대 여신님 오늘 대상어좌 모레모지인데 얘네들 굉장히 귀여워요 이리와봐 형아야 형아 오 겁나 커 왜그래그래 오우 나는 동자계나 뭐 이런건줄 알았어 동사리나 어 무서워 어 도망가 자동방생 뭐야 뭐야 야왜왜왜왜 야왜왜왜 뭐 뭐 뭐 어딨어 어디 이리와 자기야 뛰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지금 지금? 우와 뭐야 뭐야 우와왜왜왜왜 우와왜왜왜왜왜 으깨하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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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있다 할수있다 우와 장..장어도 잡는데 이정도는 족세 컨트롤 컨트롤야浣 Enfin 아아 še 으악 엉덩이에 들어갔어 으아아 아씨 아씨 일부러 형님 안 하신거죠? 형님 괜찮으세요? 우주쏘네 형님 싹 젖었네 싹 젖었어 아 이 새끼 때문에 일부러 빠진거지 유튜브 각 살려주시라고 일부러 야 이 와중에 눈치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생쇼홀하네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잘했어 유튜브 각 제대로 부어줬네 물 제대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거 참았습니다 나 이제 이거 갖고 퇴근할게 형님 이거 주머니에 넣어봐서 어차피 젖었으니까 그래 이 새끼 일로와 너 주머니에 아 여기 누치 이거 놔줄게요 잘가라 멀리 못간다 나 지금 형이 멀리 갈 지금 지경이 아니야 자 가세요 빠이빠이 그거 힘 좋지 저걸 든다고 안될거 같은데 절대 안될거 같은데 여기 빠루 우와 미쳤다 장어 야 장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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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어들 장어들 아 아 저 힘 봐 힘 봐 우와 우와 힘 봤다 힘 봐 찾아보자 맥이야 어 야 여기 맥이 있는데 풀 풀에 대봐 자기야 저쪽에 대고 둘이서 몰아보자 형 형 저쪽에 이쪽에 이렇게 대줘 나도 그쪽에 있어 안봐야 안봐야 들어보자 자 과연 자 여기는 피레미 여기는 피레미 여기는 피레미 여기는 피레미 피레미 피레미파 안녕 여기 이거 보세요 바다에 그 솔종개처럼 생겼는데 매기처럼 생기고 근데 이게 이제 빠가사리라는 어종인데 솔종개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잘가 안녕 우와 진짜 크다 이거 한번 손으로 잡아볼게요 우와 뭐야 너 모래무지인가 모래무지 맞나 야 이거 모래무지야 뭐야 동사리 맞나 얼룩동사리 아 이게 모래무지 참맞아 참맞아 어 참맞아도 크다 뽀뽀뽀 얜 동사리 얘는 참맞아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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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만져봐 얘야? 부드러워요 입 봐봐 어 얘 왜이래 입이 막 오돌보돌한데요 그러게 왜이런거에요 얘 봐봐 이뻐봐 나도 몰라요 아 나도 몰라요 얜 놔줄게요 자 방생 우와 대박 야 야 야 역시 와 자 모래무지 리벤지 자세 잘 잡고 요번엔 또 못 잡았어요 어디요 어 맥이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와우 와우 성수님 잡았다 우와 종대왕 종대왕 야 종대여신 야 종대여신 종대여신 연천 종대여신 진짜 크다 형수님 속도가 진짜 빠르셨어요 진짜 대박 3초 안에 3초 안에 아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더 큰 걸 잡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나 혼자 역시 종대여신 우와 여기 봐 야 우선 저 만화 같아 만화 여기 먼지 난거 보니까 요 근처에 있어요 맥이가 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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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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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딱 숨어있어 빨리 어 맥이 맥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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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보이죠 꼬리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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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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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이 있죠 쉽지 않을 거야 어 아 이런건 전문이지 이런건 또 전문이지 와 나갔어 나갔어 잡을 수가 없지 돌 틈으로 빠져나갔어 나갈게 돌 틈으로 나갈게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저한테 하는 소리에요 지금 방금 방금 저한테 한거 같은데요 형수님 맥이 잡는거 알려드려요 까마니형님이 놓쳤어요 지금 아 족장아 알어 우와 강의 한 번 해드려요 강의 한 번 해드려요 강의 한 번 해드려요 나 망지지마 나 오늘 독주한다 그걸 못잡아 아이 참 여기 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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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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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갔어 뒤로갔어 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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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걸 못잡아요 아 그걸 못잡아 고가야 뛰어봐 밑으로 고가야 뛰어봐 밑으로 어 보이나 그럼 긴장 좀 하라고 아 또 나한테 그러네 저기 부부 입 도랑나비 입 어 야 하하하하하하하하 도랑나비 도랑나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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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잡았어 하하하하 야 어떻게 하냐 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사람 열어 빠지네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좋았어 하하하하 아 이거 너무 많이 살리는 거 아유 아우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또 여기서 훅 내려올 거야 아마 긴장 어 그러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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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긴장 타고 있었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둘이 아주 케미가 잘 맞는데 형인데 오 여깄요! 여기 여기! я 여기! 여기! 형이야 줄게! 패쳐 패쳐! 여기여기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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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어디 어디! 야야야야 와우! 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채니 형님께서 빠지셨습니다 까막 형님, 저, 채니 형님 빠졌으면 다음은 형수님 차례! 기대할게요! 야 괜찮아? 와 아니 오늘 난생 처음으로 빠졌네? 와 진짜 컸는데 나 또 이렇게 매기장도 처음 봤네 자 여기 꼬리 보이시죠? 어디요? 와우! 두 번째 매기!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까막히다 이거는 와 사이즈가 사이즈가 오 야 무섭다 한 뼘? 두 뼘? 자 얘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클라스에 이렇게 한 2뼘 벌써 2마리? 몸 젖은 건 3마리 안 맞아서 잡아봐요 이렇게 꽝꽝한 거 봐 뒤에 완전 통통하다 형님 한 번 손을 잡아주세요 이건 금방 도망가죠 금방 도망가지 자 이렇게 산전수전 물뚝 물뚝까지 다 들어갔다 왔죠?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니까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조과 한번 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형님 발음 조심해 주세요 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화네 시래 이거 누가 가져갈 거예요? 뭐 칼갈부 해야지? 에이 잡은 사람 마음이야 아 그래요? 잠깐만 잡은 사람 따라 항상 조용히 계시더니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는데 우리 착한 첸이 아빠가 또 주신다고 하니까 가져가 가져가 아 고마워 맥이가 아까 지느러미 있다고 했지 한 번만 아 이거랑 지느러미? 또 보여줘야 돼? 어 자세하게 보여줘 자세하게 아무튼 이거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맥이를 잡아왔습니다 아 그렇게 갑자기 깨워가지고 맥이를 잡아가라고 어떻게 하라고 진짜 잡아왔네? 그럼 못 잡을 줄 알았어? 아 잡았지 맥이 있는 것을 알거든 아직 맥이 잡으러 갔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맥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이즈 엄청 좋은 거야 원래 맥이가 한 요만하거든 조그만 것들은 할도 안해 그거 누가 잡아 요만한 맥이들이 많아 근데 얘는 진짜 큰 것이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먹으니까 이게 잡아온 거지? 그렇지 작은 건 놔주지 뭔가 진흙이 우와 진흙이 계속 나와 아흐 여기 이빨이 봐봐 뭐야? 만져보면 엄청 딱딱하고 마치 그 사포 만져봐도 돼? 앗 뜨거 생각보다 따갑네 이빨 빠진 할아버지 못생긴 게 니 닮았다 이거 이렇게 야 수세미를 하니까 만져봐 아니 그거 수세미잖아 만져봐 한번 어? 어? 저 빅질 다 날라갔어 날라갔지? 그거 내가 버릴게 그거 해라 그렇지 뭐만 하면 수기질이야 아니 이거 내꺼잖아 뭐가? 수세미 수세미 이건 이건 니꺼고 이건 내꺼? 어 수세미도 니꺼 내꺼 있었어? 오늘 처음 알았네 처음 정했어 색깔 변한거 봐 아까는 약간 갈색이었잖아 좀 더 멋있게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이 문양이 살아있어 이런 데가 여기 문양 처음 봤어 그러게 이거 그냥 구워먹어도 맛있겠다 자 물을 자박자박 넣고 자 얘를 토막을 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미나리 넣어주고 부츠 그래 요리는 이렇게 대충대충 해야지 팍팍 해야지 어 그럼 팽이버섯 맨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넣어주고 헉 오빠 버섯 잘라야지 버섯 넣어주고 잘라줘 버섯 잘라줄까? 응 아 그래 이거 안좋아 호박 넣어주고 마늘 마늘가루 떡 넣어주고 대파 양파 양념 넣어줄게요 냄새 좋다 배고파 냄새 맡아 배고파 그렇지 이렇게 팔팔 끓을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진짜 맛있네 맥이 매운탕이 왔으니까 니가 그렇게 먹고싶다고 맥이가 지생각 말도 그렇게 많네 시각 자 이제 끓고 있으니까 두부를 목소리로 왜 이래 왜 그러지 싹 칼로 잘라서 와 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게 잘 튀었네 아 오빠 미안해 나 오늘 좀 오빠를 많이 갈구는거 같아 오늘 오빠를 갈구는게 아니고 매일 오빠를 갈구어 너가 너가 좀 자세할게 고마워 행복하네 이 새끼야 고맙다 두부를 그렇게 욕하는거야 너 이 새끼 1체에 1억씩 벌어라 고마워 이 새끼야 요데로 들고가서 식탁에서 먹을까 그래 맥이 에서 흙냄새나 잠깐만 먹어볼게요 난 이 살이 되게 보들보들 살이 보들보들하고 요 매운탕 얌얔 맛하고 같이 어울러지면서 진짜 맛있다 오! 부드러워 부드럽대 오 신기하다 여기 있어요 얘 매기가 살이 되게 연하기 때문에 어 엄청 연하거든요 얘 맛있다 껍질도 되게 맛있네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자 오늘 이렇게 매기 매운탕을 끓여봤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